한국어 자리 뭐하는 거야? 해봐 렛나는? 혁아 지금 어디가려고? 재난톡 자 왜그래? 나는 지금 나한테 뺏어 가면 안 돼 나는 왜 그래? 정말? 여기서 30분 정도 거리에 아주 멋있는 폭포가 있다고 하니까 음식을 싸서 같이 가보겠습니다 여기가 만남의 광장이에요 미우, 사와디카 사와디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와디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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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맛있어? 응 여기 식당에 우리 댄스도 사와디카 룩차이 우리 아들이랑 같이 있구나 사와디카 사와디카 뭐 먹을거야? 룩 저거 맛있어? 응 알았어 알았어 오빠 파카파오빵 이거 맞지? 가이드아우드와이 여기가 맛집이라고 하네 테이블은 한 4,5개 밖에 없는데 손님은 하나도 없습니다 미우, 어디에 가? 미우? 많이 불러 맥주먹고싶다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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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주먹고괜찮아? 소주먹을거야? 맛없는 소주인데 그거 그래 알았어 미아쌍 차이말대 차이말대 집사람이 시킨건데 소고기 육회 느낌 보면 될거같아요 오케이 계란프라이 계란프라이 씹히고있습니다 계란프라이 이렇게 자 그리고 해물 같이 양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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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카파오 이게 파카파오 야채 입니다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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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눌어서 위에다가 얹어주면 제 음식 완성 고쿠나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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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능로이벌이 고쿠나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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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갔어 자 도착했습니다 사람들 저기서 야영하고 있는것 같아요 이게 포포였어? 아 제가 기대했던 나이아가라 포포는 아닌데 이정도면 괜찮습니다 꾸가 랑티 나인이야 저기 가서 먹자 저기 마일론 어? 멜론 이렇게요? 응 조심해 라왕라 여기서 먹자고? 여기 안좋아 왜? 잠깐만 누군 아 여기 가시네 사와디카 갑갑 구가 저기 가신다 저기가서 먹자 갑갑 응 우리가 딱 오니까 가시네 이분들하고 대화 좀 했으면 했는데 구가 저기 지금 날이 더운데 물 때문에 시원한 느낌이네요 아 물이 어우 겁나 차가워 왜 이렇게 차가워 물이 물놀이는 못할 것 같아요 너무 물이 차갖고 그래 여기에 그래 여기에 어떻게 왜 이렇게 왕만한게 안가세요? 그래 쑤이매 오 쑤이 쑤이 쑤이맞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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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미국 쑤이맞이 쑤이맞이 아 마두옥깔라 아 학생때 온것 같아요 야 여기들 차가 지나가라 있네 야 쑤이맞이 쑤이맞이 성격이 오이깽 꽃게랑 꽃게랑 짝꿍 세육강 짝꿍 넣어가지고 장소를 좀 옮겨야 될 것 같아요 바람은 담가봐 야! 카메라 야! 나이! 난 딸라이 저쪽 가봐 저기로 가봐 조심해 조심해 미끄러워 미끄러워 오이 여기 물살이 세요 이쪽은 여기 물살이 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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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 시원하잖아 자리를 이쪽으로 옮겼어요 물살이 세요 그늘 두져있고 좋네 어디서 구경 fucking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남집사이 누나는 중인에서 남집사이 부담 남집사이 다르지만 남집사이는 전통 남집사이 지나면 남집사는 얼마까지 남집사이 부담 몇 인간? 아니, 몇 인간은? 몇 인간의 같은 한 인간은? 네, 몇 인간이네 몇 인간이? 여름에 10 인간이. 그리고 10 인간이 11 인간이. 10 인간은? 수능 안을? 수능 안을? 수능 안을? 수능 안을? 20대 30발만 20대 30발만 어떻게 하나요? 네 하루라고 제가 또 가자고? 일본 여유여서 지금? 제가 10대 30발만 가만히 가 가만히 가야겠니? 가만히 가야겠니? 아 가만히 가야겠니? 누가 가만히 가야겠니? 알았어 네, 갈 수 있고 가고 싶어 쿠카이 그래, 오늘 너 가고 싶은데 한번 다 가보자 알았지? 가자 사랑해 이럴때만 사랑해 원샷! 저도 지금 거의 맥주 안 먹고 있어요 그냥 입만 대고 이유만 랜닮 꺼내요, 바이크 라왕! 라왕, 라왕 아, 저렇게 강 위에다가 집같이 케이블을 만들어놨네 저거 한 두 번 하면 떨어질 것 같은데 여기서 수영을 하시는 여러분 이야 자, 우리 빠트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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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랜닮으로 와 타쿤 랜닮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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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랜닮